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노래가락 중에서도 권주가를 배워보겠는데요 권주가도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물로 빚은 수를 만년주라 하여서이다 지금의 이 잔고 받으시면 만수목왕 하오리다 이 가사를 가지고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데 저는 이 가사를 좋아해요 받으시어 받으시어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좀 격이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사를 배워볼게요 이것도 3박으로 시작해요 38855박 초장이 38855 중장이 58855 종장이 58855 제가 일단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금을 높이든 술을 만년주라 하여서이다 금을 높이든 술을 만년주라 하더이다 금을 높이든 술을 만년주라 하더이다 만수무강 하오리다 이거를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만수산 여기까지가 3박이에요 만수산 만수봉에 8박 3박 8박 했습니다 자 시작 만수산 만수봉에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만수산 만수봉에 여기에서 시김새 만수봉에 여기 신경 쓰시면 돼요 만수산 시작 만수산 만수봉에 그렇죠 만수정의 그러니까 네 글자를 갖다가 여덟 박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수정의 이렇게 시작 만수정의 이 있더이다 이 있더이다 네 이제 이거를 끝까지 다 이렇게 뽑으면 거기가 매력이 없어요 이 있더이다 여기서 소리를 즐기셔야 돼요 이떠이다 시작 이떠이다 이떠이다 그물로 여기는 5박이요 그물로 빛은 술을 시작 그물로 orb 능비д0 펑의 펑의 그렇쇼 그으 물로 빈은 술을 시작 그물로 빈은 수를 시작 그렇죠. 만년 주라. 시작. 만년 주라. 그렇죠. 만년. 그러니까 만녀르다가 가다가 만년인데 쓸 때는 만년 이렇게 쓰지만 소리 할 때는 만년. 만년. 여기가서 년, 니은 받침이 붙어야 돼요. 만년 주라. 시작. 만년 주라. 그렇죠. 하도이다. 하도이다. 그렇죠. 지금의 이 잔 곱 받으시면. 오박팔박 시작. 지금의 이 잔 곱 받으시면. 시작. 지금의 이 잔 곱 받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시작. 만수무강 하오리다. 만수무강 하오리다. 시작. 만수무강 하오리다.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만수산 만수봉에. 한 번 더 시작.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시작. 만수무강 하오리다. 금을 높이 준 수를. 시작. 금을 높이 준 수를. 시작. 금을 높이 준 수를. 시작. 만수무강 하오리다. 시작. 만수무강 하오리다. 시작. 만수무강 하오리다. 시작. 만수무강 하오리다. 시작. 지금의 이 잔 곱 받으시면. 시작. 지금의 비장고 받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시작 만수무강 하오리다 네 잘하셨어요 잘하시네요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서 해볼게요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의 이떠이다 시작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의 이떠이다 그물 높이준 술을 만년주라 하더이다 시작 그물 높이준 술을 만년주라 하더이다 지금의 비장고 받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시작 지금의 비장고 받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노래가락은 다 음이 비슷해요 똑같기 때문에 한두 절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사부터 초장 중장 종장 나눠서 같이 연결해서 만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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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봉에 만수정의 이떠이다 그물 높이준 술을 만년주라 하더이다 지금의 비장고 받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만수산 만수봉에 권주가 오늘 배워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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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